오늘 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로스에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스에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스에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개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현재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신신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무도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와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전도자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함께 사역을 했던 제자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7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은 노마서 16장의 제자들과 비교해서 볼 때는 화려하게 소개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감옥에서 친필로 골로세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정말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세서는 노마서보다 5년 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5년 동안 험난한 성교 사역 속에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큰 힘과 또 위로가 되었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전도자의 제자로서 그리고 그리스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또 어떠한 영적인 목표를 두고 응답받을지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응답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전도자의 제자들입니다 첫 번째 전도자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며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신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리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제자의 이름은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는 소통의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는 내 사정과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할 것이고 또 그것이 너희 마음의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열어서 말만 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몰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기고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위로를 줄 정도로 중요한 영적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만남 속에서 어떤 사람은 현실과 사실을 보면서 결국 사단에게 속는 인생을 살지만 그리스의 제자는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계획을 발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두기고는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메이커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소통의 메이커 속에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란 것은 말씀과 소통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의 말씀입니다 이 강단의 말씀이란 것은 영적으로 보면 집밥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밖에서 많은 식사를 할 수 있지만 가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밥이 집밥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한 주 동안 많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의 메이커라는 것은 가교 역할을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지역의 제자들과 사역자들은 반드시 연약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강고 같은 것을 전달할 때 강고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와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연약한 성도들은 교회에 오시면 말씀도 잘 듣지 못하지만 주보 강고도 잘 안 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표를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메이커라는 것은 연약한 성도와 랩노트들에게 이 교회의 강고를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와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육자들에게 연약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전달해 줄 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집어넣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사정을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교육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정확한 시간표를 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기고는 바울에게 있어서 소통의 메이커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두기고처럼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그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전달해 주는 소통의 메이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한 제자의 이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와 아굴라 부부 또 그리고 식주인 가이오 장로 이렇게 유명한 제자의 이름은 아니었지만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한 제자였습니다 아이수하고는 대살로니카 교회의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잡힐 때 함께 잡힌 제자였습니다 바울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바울이 잡힐 때 함께 잡히지 않고 그 자리를 도망쳤던 제자들도 있겠지요 제가 이 말씀을 빗대어서 대학 사역을 할 때 편안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만약에 제가 중국에 단기 성교를 갔는데 중국 공안들이 다쳐서 잡혀갈 게 될 때 목사님과 함께 잡혀갈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를 도망칠 것이냐 그리고 베드로처럼 아 저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면서 떠나갈 것이냐 미리미리 생각해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들이 미리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결정해두지 않으면 그 사항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는 두려운 마음 쪽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아리수다구는 바울과 함께 잡히고 또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에 보면 노마로 가는 그 배에 제수의 신분으로 바울과 함께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디모데우서 우리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대마라는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불과 3년 뒤에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카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보고마 속에서 전도자와 함께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길 원하시고 또 끝까지 함께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의 제자로서 그리고 예언교회와 단임 목사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복음 속에서 남은 자가 되시고 또 끝까지 함께 가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 오네시모 또 아리스다고 마가 요한 유스도가 자기의 복음사역에 큰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일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란 것은 불신 영혼을 건져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도와 성교의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남산에서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것은 마태라는 제자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미션을 붙잡았고 또 마가라는 제자는 온천안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것을 미션으로 붙잡게 되었고 또 요한이란 제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하고 또 치유사역이고 후대의 사역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번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4대 장막터를 넓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막터를 넓히는 사트만 운동 또 지역의 장막터를 넓히는 사천망대 운동 또 성교의 장막터를 넓히는 237치 운동 가정과 가문의 장막터를 넓히는 골룩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전도와 성교를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가짜 전도와 가짜 성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운동을 하라고 해서 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울처럼 영원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원 24장 11절 말씀해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건져주고 또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영원사랑의 마음과 또 영원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심으로 축복합니다 자